아카시나무는 콩악과에 속하는 낙엽 교목이다. 미국 남동부가 원산지이며 북아메리카 유럽 아시아의 온화한 지역에 분포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침입종이라 하여 부정적으로 여긴다. 학명인 퓨도 아카시아는 아카시아와 비슷하다는 뜻이다. 아카시아는 동남아시아와 남방구에 서식하는 나무로 아카시나무와는 다른 분류군에 속한다. 영어권과 일본어권에선 아카시나무를 가짜 아카시아로 부르기도 한다. 아카시아가 자라지 않는 대한민국에서는 아카시나무를 그냥 아카시아로 부르기도 한다.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영국인 정착민들이 목재로 쓰기 시작하여 17세기에 유럽에 도입되었다. 한반도에는 1891년 일본우선 인천지점장인 사카키가 상하이로부터 인천에 묘목을 들여왔다는 기록이 있다. 한편 성주군 월학면 지방리에 있는 아카시나무는 1890년 전후에 심은 것으로 추정된다. 아카시나무의 열매 다 자라면 높이는 15에서 25미터 정도, 줄기 단면의 지름은 80cm 정도가 된다. 예외적으로 아주 오래된 아카시나무는 높이가 27미터, 줄기 단면의 지름이 1.6미터쯤 된다. 잎사귀 하나하나의 길이는 2에서 5cm, 폭은 1.5에서 3cm이고, 이런 작은 입구에서 19개가 깃털 모양으로 잎대에 붙어 있는데, 그 길이가 10에서 25cm이다. 각 잎의 아래 부분에 작은 가시 한 쌍이 있다. 젊은 아카시나무의 가시는 2cm 정도 되며, 나이를 먹으면 가시가 없어지거나 1에서 2mm 정도로 작아진다. 아카시나무의 꽃은 흰색이고 강한 향기가 나며 먹을 수 있다. 꽃이 여러 개가 모여 꽃대에 주렁주렁 자라는데, 이 길이가 8에서 20cm이다. 열매는 5에서 10cm의 꽃투리와 꽃투리 안에 씨앗 4에서 10개로 이루어져 있다. 아카시나무의 뿌리에는 질소 고정 박테리아가 있다. 이 덕분에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다. 아카시나무는 꿀을 제공하고, 오염물질을 정화한다. 이 나무는 크고 성장속도가 빨라서 작은 정원에서 기르기에는 부적합하지만 이것의 변종식물인 프리지아는 관상용 나무로 활용할 수 있다. 아카시나무는 단단하고 부식에 강하며 오래가서 울타리나 작은 배를 만들 때 사용된다. 아카시나무는 오랫동안 타고, 탈 때 연기가 적기 때문에 뗄감으로도 손색없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